이거 고추 넣어. 한 넣을 거야, 이제. 고추 넣고 30분. 예. 봐봐, 그렇지. 그래서 1kg, 1kg 양쪽으로 나눠야 돼. 예. 그다음에 청양고추 찾아갖고 1.3kg씩. 고추 따갖고 2.3kg씩 해갖고 반씩 다다다닥 잘라. 이거 끝나고 가면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걸요? 와, 이거 진짜 일만 해. 이렇게 얘기했어. 제가 말도 안 하고, 일만 해요. 일만 해요, 여기. 자, 고추 투입! 아, 좋다. 됐어. 계속 뒤져 끓일 거 없어. 이렇게 밑에다가. 이제는 끌고. 어. 이번다시 afterward. 마지막 무대, 웃기. надо.. głos. Julia. 눈 kamp região. 1. 감사합니다.